강아지 싹 다 틀렸냐가지고 지드린건 결팩스 포기한거잖아요 터뜨린다가 그 당시하고 시간정치 멍멍멍이 상황이던데 많이 올렸네 다 올리고 다올리네 맨날에 저까지 나오라고 다올리네 바쁘신 여기 이거는 눈에 띄죠 근데 저 후라이피 눈은 저 보는사람도 진짜 많아요 어떻게 보기라 가보는사람도 찍찍 차를 저기다 놓고 딱 놓고 예예 저기 코리안 리콘트럭시 스타트에 저llan 비닉 가을이 앞쪽으로 가을이 그라피트 공공사관 그 공공사관 그 공공사관 그 공공사관 그 공공사관 그 공공사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